왜 그러냐? 놀랐습니다, 아씨. 생겼니? 제가 다시 한 번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어떡하지? 아니, 우리 아씨는 산이 얼굴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데. 어깨도 중요하다. 그럼요, 중요하죠. 이왕이면 떡 벌어졌으면. 근데 이 코는 살짝 삐뚤어져도 상관없죠? 삐뚤어졌니? 아니, 콧구멍은 두 갠데, 딱 구멍만 뚫렸습니다. 어떡하지? 어떡하나. 완전 삭자입니다. 어머나, 어머나, 어머나. 어깨가 아주 뻗뻘어진 것이. 그림 같은 눈이 있어. 혼매가 광대뼈의 완벽한 조합. 아랫니깃도 통화는 제거. 내 조선에서 태어나 이 이상 잘생긴 사내를 본 적이 없다. 내 조선에서 태어나 이 이상 잘생긴 사내를 본 적이 없다. 배우law 안 들고 Tenemos Gente di觉 어떡하지? 하ď... 누구라도 좋으니까 제갈... 제갈 나를... 너 넌 나와 함께란다. 좌부수 있는가? 예, 저. 검열이 끝난 군사관 막사 주변을 시켰라.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. 예, 저.